이 정도면! 됐지? 이래요, 오케이! 뭐야, 갑자기? 아니! 무용하셨어요? 아니! 아니, 무용하셨어요? 얼마나 이기고 싶었어요? 되게 열심히 한다! 저렴한 줄 알았어! 바지 내려입고, 바지 내려입고 그냥 가야 되니까요! 저거 내가 입으세요! 이 정도... 형, 이 팝 스타일 아시죠? 이 팝 스타일! 이 정도로 내려입으셔야 됩니다! 이거 또 뭘 해요! 아니, 그냥! 바지를 내려요? 아, 큰일 났네! 야, 이거 건열이 진짜 주쉽게 먹으면서 먹는다! 파이팅! 시작, 파이팅! 무리하지 마세요! 다 써 그냥, 다 써! 아니, 다 써요, 다 써! 아니, 불쌍하니까 이게! 자, 형, 형! 잠깐만, 잠깐만! 형,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야, 진짜 대단하시죠? 관리를 한 장 하겠습니다! 솔로테이크 승리! 네! 대단해! 지금 이렇게 잘 할 줄 몰랐어! 와, 신 형 때문에 이게 뭐야! 자, 일단 돈 주세요! 알겠습니다, 일단 좀! 일단 드릴게요! 드릴게요! 지금 주십시오! 지금 주세요! 지금 카메라 돌아가는 데 받아야지! 드릴게요! 지금 주십시오! 빨리 갖고 오세요! 이따 해요, 이따! 이따 해요! 이따! 이따 해요! 내 돈 내놔, 내 돈! 야! 내 돈 내놔, 내 돈! 야! 야, 이게... 이게... 지금 문자 드릴게요! 문자 드릴게요! 문자 드릴게요! 잘했어요! 그럼, 미안해요! 잘했어요, 수영이 형 두었어요! 잘했어요! 됐습니다! 자, 가시죠! 빨간 팀 만 원, 이거 뭐예요? 누나 가지러 가세요. 돈 드려야 돼요? 지금? 아, 만 원 만 원! 간다고! 내놔 내놔! 조용히 해! 다시 할게요. 야, 나 진짜 어렸을 때 엄마한테 뭐 사달랬다가 아, 나 그 모습 봤네, 그 모습 봤네. 어, 턱 쏘는 매력이 있으시네. 안무 점수 같은 거 혹시 있나요, 혹시? 안무 점수 있으면 저희 런투유 할게, 런투유. 좀 하셔야 되는데. 아, 오쇼 못 쳐! 와, 지원이 추보자! 안무 점수 드립니다. 귀엽다, 귀엽다, 지원이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! 빵세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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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세기. 아, 줄을 이해해 드라이카, Chrisreaming, 박세기, 네 이름을 부르니까 가장 단단단단 왜но 군대까지 긍정ал 보이지만 잘맞습니다 어떻게 소위하리라 다르단직도 가나안 않게도 müнь그러니까 너와 내가 날라가 될 수 있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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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6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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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량, 불량, 36점, 불량. 저희는 예전에 그 파리의 여인에서 정말 많은 여성들의 정말 마음을 흥분시켰던 그 노래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해도 될까요. 두 키 정도 내려달라고 하십니다. 박신양의 사랑해도 될까요. 박신양의 사랑해도 될까요. 노래방에서 본인 노래 부르는 사람 흔치 않은데. 처음 봤어. 신양이 형도 지금 저 상황이 90만 원이니까. 아기야 아기야.